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만큼 인기 상품의 경우는 가격 변동된 금액으로 수시로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직구 시행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요즘 들어 혼자서 즐기는 솔캠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차박을 하는 분들도 많아 크고 무거운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휴대성과 보관성성 좋은 일인용 제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같은 디자인으로 여러 브랜드를 통해 판매하는 일인 캠핑 매트입니다. 웨스트튼 일인용 팽창식 에어매트로 써요. 작년부터 꽤 인기와 판매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품이죠. 40D 나일론과 TPU 코팅 소재로 내구성 뛰어나고 차종감 좋고요. 접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로 600g에 불과합니다. 공기 펌프와 베개가 내장된 제품으로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요. 간편하고 쉽게 에어를 넣고 뺄 수 있어 솔캠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짐을 줄이고 싶은 캠핑하는 분들도 많이 구매하는 제품으로써요. 가격 저렴하고 편의성과 가성비 뛰어난 에어매트입니다. 두 번째 상품, 플라스틱 바디 가스켓 키보드 하면 현재 아우라 제품을 꼽는데요. 텐키리스와 1800배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죠. 플라스틱 바디 키보드는 현재 아우라로 대동단결하고 있을 만큼요. 품질과 타건감, 내구성 현재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아우라 F75 제품은 기존 제품들에 비해 덜 알려진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출시를 늦게 하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금속 노브 다이얼 채용 75배열의 가스켓 구조로 내장폼 구성도 괜찮습니다. 유무선, 블루투스에 4000mAh 용량 총 4가지 스위치 선택 가능합니다. 컬러도 다양하며 굳이 안 살 이유가 없을 만큼 타건감 우수합니다. 기존 기계식 키보드와 달리 조약돌 굴러가는 가스켓 특유의 타건감 즐겨보세요. 확실히 타이핑하는 재미를 주는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세 번째 상품, 맥세이프 방식의 보조배터리가 현재도 다양한데요. 그만큼 대중적인 제품으로 저를 포함해 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에세저 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 맥세이프 제품들과 달리 초슬리 두께를 자랑해요. 불과 8mm 두께에 5000mAh 용량을 갖추고 있거든요. 아이폰 사용자들 대부분 보조배터리를 장착하고 전화기를 사용하는데요. 보조배터리 두께의 차이가 그립감에 상당한 영향 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불과 8mm 두께에 5000mAh 용량 갖추고 있고요. 맥세이프 최대 15W, 유선 충전 최대 20W 속도로 사용 가능해요. 참고로 인하우품 모두 20W 지원합니다. 또한 맥세이프 장착 시 바로 충전이 발동됩니다. 디자인과 기능, 가성비 고려에도 비슷한 제품과 견주어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한때 엄청난 가성비로 인기를 얻었던 마우스죠. 유그린 유무선 블루투스 마우스로 가성비가 현재도 괜찮은 모델이에요. 참고로 옵션에 따라 2.4기가만 가능한 모델이 있고요. 2.4기가와 블루투스 지원하는 모델도 존재하니 구입에 참고하세요. 최대 4000dpi 지원하며 주얼 무선 모드 지원하고 조용한 클릭감으로 인기 높았죠. 6개의 버튼 지원과 스크롤 1, dpi 버튼도 채용했네요. AA 배터리 1개로 작동하는 제품으로 긴 배터리 시간 보장합니다. 1만 원대 제품치곤 품질과 가격 대비 성능 괜찮아 인기 많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로서요. 가격 대비 너무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클릭 소음도 적은 편인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국내에도 꽤 많은 사용자와 잘 알려진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무선 청소기로 나름 국내 가성비 제품으로 인지도 꽤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네요. 16,000파스칼 흡입력 분리 교체 가능한 배터리 채용되어 있고요. 내장형 LED 조명으로 어두운 공간 청소할 때 유용해요. 표준과 강력 모드로 청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2,600mAh 배터리 탑재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먼지통은 5단계 여과 시스템으로 0.3마크롬만큼 작은 입자까지 효율적으로 공기의 먼지를 날리지 않고 잡아냅니다. 소모품 물세척 가능하고 브러시 툴은 좌우 180도 상하 90도 각도 조절로 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가성비 무선 청소기입니다. 참고로 220V 한국형 콘센트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운동용 제품으로 높은 인기와 만족도를 갖춘 제품입니다. 쿠스포 HW9 제품으로 각종 앱과 기기에 연결이 잘 되어서 호환성도 뛰어나 기록 및 신박계 측정에 탁월한 성능 갖추고 있습니다. 2만원 대 저렴한 금액에 실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HRM 센서 포함된 제품으로 피트니스나 사이클에서 우수한 성능 보여주고요. 일반적인 운동에서도 탁월하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평가입니다. 자체 전용 앱에 연결하면 신박계 배터리 잔량 및 파워미터 지원합니다. 암밴드 형태로 팔뚝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요. 밴드 스트랩은 기본 2개를 제공합니다. 신박수에 대한 그래프 정보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공합니다. 실제 10만원이 넘는 가민과 같은 전문 제품과 비교해도 성능 좋습니다. 팔뚝 신박계에서 가장 유명한 티커피트의 반가격에 충분한 메리트 있는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 간편한 휴대와 편리한 사용 방식의 자동 손톱깎기입니다. USB-C 충전과 대용량 배터리, 콤팩트한 사이즈 갖추고 있습니다. 편리한 원터치 사용으로 2단 샌딩 기능 갖추고 있어서요. 실 구매자 굉장히 많고 후기와 평가 상당히 좋은 모델입니다. 손톱 정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거나 아이들이 사용할 때 위험하다면요. 이 제품으로 깔끔하게 손톱 정리를 해보세요. 손톱 부스러기도 날리지 않고 노안으로 손톱 까기 힘들 분들도 좋습니다. 원터치로 자동 케어 모드 켜면 2단 샌딩 모드를 선택 가능하고요. 360도 회전 기능 통에 거친 손톱도 매끄럽게 마감 도와줍니다. 또한 손톱이 전체적으로 거칠어졌다면요. 손톱 길이와 함께 손톱 표면까지 샌딩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요. 매끄럽고 윤기 있는 손톱 관리 가능한 가성비 뛰어난 인기 모델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단일 최대 PD65W 지원하는 3만 mAh 보조 배터리입니다. 유삼스 제품으로 가격 대비 용량 괜찮은 제품입니다. USB-A 2개, USB-C 1개 포트 탑재되어 있고요. 전면 디스플레이 통에 배터리 잔량 표시 제공합니다. 이처럼 고속출력 보조 배터리들이 늘어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동시 3대 충전 가능해 여러 디바이스 가지고 다닌다면 이런 제품 필수죠. 가격대도 이 정도 금액이면 저렴하면서 괜찮은 스펙 보여주고요. 인풋 충전 속도도 PD45W 지원해 보조 배터리도 빠르게 충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뻥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내외 대부분 보조 배터리는 60% 전격세를 탑재하고 판매하기 때문에요. 거의 90% 이상 대부분 보조 배터리는 표기 용량 대비 60% 용량만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는 저렴한 제품뿐만 아니라 브랜드 제품도 동일합니다. 전격세 용량이 60%가 안 되는 제품들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상품. 일부 상품은 알리에선 판매하지 않고 Q10 단독 판매 상품이 있고요. 가격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렴한 상품도 꽤 많이 등장합니다. 샤오미 스마트 유선 선풍기 2X 모델입니다. 전작인 1X 업그레이드 버전이 Q10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종류가 출시하는 샤오미 선풍기인데요. 해당 모델은 저렴한 유선 모델로 칠업 날개와 USB-C 포트 탑재해서요. 보조 배터리로도 구동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고급 모델과 동일한 칠업 날개와 USB-C 포트로 구동이 가능한 점뿐만 아니라요. BLDC 모터 체형의 바람 세기와 소음도 조용합니다. 4가지 자연풍 제공하며 원하는 자연풍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미오맵 지원에 스마트 컨트롤 가능하며 저렴하지만 기능 많은 모델입니다. 열 번째 상품. 역대급 제품이라고 평가받는 샤오미 70마이 블랙박스입니다. 할인 통해 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제품인 A800S 모델인데요. 1채널과 2채널 옵션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4K 녹화 지원, GPS 내장 140도 하각 24시간 주차 지원하고요. 소니 IMX 사이로 이미지 센서 탑재해 화질 상당히 좋고요. 파워풀 라이트 비전과 3D DNR 지원 등 화질면에서는 가장 우수합니다. 국내 3, 40만원짜리 블랙박스보다 화질 우수합니다. 국내가 유독 이상하게 비싸게 팔아먹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화질 좋은 샤오미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10만원 초중반에 구입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블랙박스 치곤 저렴한 금액대이긴 하지만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1944P 녹화를 지원하는 A500S도 훌륭해요. 스펙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가성비가 워낙 좋은 제품인 샤오미 70마이 블랙박스입니다. 열한 번째 상품. Q10에서 판매량과 인기가 어마어마한 인기 모델이죠. CYK LCD 보조 배터리입니다. 최대 22.5W 지원하며 스마트 LCD 채용의 배터리 잔량 확인 가능합니다. 고속충전은 물론이고 동시 3대 충전 가능합니다. 10,000mAh 기준 185g으로 무게감 적고 작은 크기로 인기 높고요. 추가로 2만mAh와 3만mAh 제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판매량 많은 제품입니다. 고속충전과 일반 충전에 따라 LCD 충전 표시 다르게 표시되어서요. 케이블에 따라 고속충전인지 일반 충전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비슷한 제품군 중 가장 저렴한 금액대의 제품으로서요. 실구매자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